이번 시간에는 컴포저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저라고 하는 것은 의존성 관리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라이브러리들 간의 의존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컴포저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포저는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을 것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어느 위치를 시키고 그 압축을 풀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컴포저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컴포저를 채택하고 있으면 더 쉽게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컴포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쨌든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포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깔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패키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컴포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유닉스 계열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윈도우 계열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좀 쪼개서 할게요. 이번 동영상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리눅스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도 유닉스 계열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